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하실 만한 소식인데요. 베어, 파우, 자라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45개 업체의 47개 제품이 기준에 못 미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제품은 신발과 모자, 완구 등 21개였습니다. 크록스포키즈에서 출시한 어린이 모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기준치보다 162배 넘게 나왔고 베어, 파우의 어린이 부츠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129배, 나비 13.4배 검출됐습니다. 자라의 어린이용 가죽장화는 크로뮴이 기준치의 3.8배였고 알로앤루의 어린이 이불 베개세트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29% 많았습니다.